교훈이 담긴 전래의 동화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새 영감님 한 분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구두새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요. 영감님 내 밥상엔 언제나 반찬이라곤 간장 한 종지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아키고 아껴 먹느라 젓가락으로 콕 찍은 간장에 밥 한 숟갈 그렇게 먹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물을 얼마나 아껴 썼냐면 쌀 씻은 물에 세수하고 세수한 물에 걸레 빨고 걸레 빨 물은 나무에 주고 그러고도 그 물이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그런데 그 동네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새 영감님이 한 분 더 살았습니다. 이 영감님은 또 얼마나 구두새였는지 사람들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요. 밥풀 하나, 물 한 방울, 뗄감 한 조각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개똥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밭에 뿌리곤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초 닿는 게 아깝다고 잠도 일찍 일찍, 발 씻을 물도 아깝다고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조금, 신발 닿는 게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에서는 맨발로 성큼성큼 걸었지요. 어느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엿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집으로 돌아서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맛있는 엿을 나눠 먹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섰지요. 못 보고 못 들은 채 엿을 낼름 한 입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 엿을 한 입에 넣다니 자네 입은 크기도 하네. 그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못 보고 못 들은 채 우물우물 엿을 먹었지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그 곁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남의 입에 든 엿을 나눠 먹자니 더럽고 입도 다 못 담은 채 양보를 실루기며 엿을 먹고 있는 뭐든지 아껴 영감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뺨을 꼬집으며 왕왕 소리쳤지요. 이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아껴라 아껴 영감님내로 놀러갔습니다. 여보게 장기 한 판 두세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물었습니다. 좋지 그런데 장기판은 가져왔나? 장기판은 자네 집에도 있지 않나? 그 소리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집 장기판만 다를 게 아닌가?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좋네 그럼 자네 장기판 반쪽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아니 그건 왜? 왜는 왜? 집에 갔다 오려면 내 신발만 다를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세. 아껴라 아껴 영감님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좋아 자네 집까지 가려면 내 신발도 다를 테니 중간에서 만나세. 그래서 그날 두 구두새 영감님은 결국 길거리에 앉아 장기를 두었습니다. 영감님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집에 가서 하시죠. 바둑판도 준비되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하세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세. 이번엔 두 구두새 영감님은 서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아웅다웅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신발이 다를까봐 자기 집으로 서로 가자고 싸우는 거지요.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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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두새지요. 다음날 개구리가 개골개골 울어대는 논뚝길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 내 아들하고 뭐든지 아껴 영감님 내 아들이 마주쳤습니다. 아 여보게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아 이런 나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그래서 두 아들들은 망치를 빌리러 가다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까닭을 말하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그랬습니다. 내 그런 구두새는 처음 봤네. 세상에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없군. 얘야 우리 집 망치를 꺼내오너라. 뭐든지 아껴 영감님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한 구두새가 되네라고. 할 수 없지. 얘야 우리 집 망치 가지고 오너라. 매미가 맴맴 쉴 새 없이 울어대는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을 정자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만났습니다. 아이 덥다 좋아.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부채를 반만 펴고 부채질을 했지요. 그 부채질을 하려면 쫙 펴고 시원하게 하게. 나도 남는 바람 좀 얻어 쐬게.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이렇게 아껴어야 오래 쓰지. 그러자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부채를 쫙 펴더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였습니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어이가 없었지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고개 아프게.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이 부채를 아들 손자까지 쓸 수 있다네. 고개 아픈 것 좀 참으면 되지만 부채를 또 사려면 얼마나 아깝나. 세월이 흘러 아껴라 아껴 영감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달걀이니 보릿살이니 선물을 들고 왔지요. 그런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남보다 더 많이 먹고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열두 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지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무척 화가 났지만 딸이 시집가는 날이라 꾹 눌러 참았습니다. 다음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뭐든지 아껴 영감님 내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의 잔치에 달랑 빈손으로 와서 먹고 망가다니.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네 딸 잘 살라고 수도 없이 빌었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껴라 아껴 영감님 눈에 구멍 뚫린 문을 막아 놓은 청첩장이 보였습니다. 그럼 나도 청첩장을 마음으로만 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시 떼어 가겠네. 그러고는 청첩장을 떼어 집으로 오려는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뒤따러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가져가려거든 청첩장이나 가져가지. 그 뒤에 붙은 내 밥풀은 왜 가져가라. 그 뒤로도 두 영감님은 아웅다웅 다투며 변함없는 구두새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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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